Q. 김호중의 팬미팅 티바로티 김호중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아리스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는 14일에서 16일까지 KBS 아레나에서 개최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는 선배 가수인 진성, 조황조, 한혜진, 진심혼을 비롯해 정미애, 김소유, 안성훈, 영기, 한태웅 등 소속사 가수들도 대거 출격합니다. 이외에도 김승연, 김원효, 홍록기, 소연 등이 MC를 볼 예정입니다. 또한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16일 전국 20여개 CGV 극장과 KT올레TV, 시즌을 통해 16일 오후 8시 공연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호중의 자서전 티바로티 김호중은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 CBC CBC